이제 이륙공으로 호스를 만들어드렸습니다. 비전을 매점 한 번 지워주고요. 끝판 잘라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만듭니다. 반대쪽도 동일하게 만듭니다. 반대쪽도 동일하게 만듭니다. 스틱스zoal 스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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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주세요. 하나 더 편도 풀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. 12인치 칼부 클러스터 한단과 5인치 칼부 클러스터 한단을 준비했습니다. 2개를 연결해줍니다. 3인치 V2를 이용해서 걸어줍니다. 12인치를 좀 더 오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5인치와 12인치는 서로 교차해주겠습니다. 3인치 칼부 클러스터 를 끼워주면 됩니다. 일단 이 두 플릿으로 연결을 합니다. 를 끼워줍니다. 를 끼워줍니다. 를 끼워줍니다. 를 끼워줍니다. 를 끼워줍니다.